사랑해요 오 마이 리키 야 너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너 진짜 매너 없다 그럴 일이 있었어 나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얘기를 해줘야 안단 말이야 오 마이 리키 오 마이 리키 오 마이 리키 오 오 오 오 오 키 오 키 어? 양 갈래? 만반장?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너도 좋으면 좋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불러내면 나오지 말고 사람 헷갈리게 아 뭐야 둘이 되게 친한 사이가 아 깜짝이야 뭐야 너 방금 저쪽에 있었잖아 어디 가냐? 나 집에 가는 중이지 너 어디 갔다 오냐? 너희들 두뇌 퀴즈 맞춰볼래? 두뇌 퀴즈요? 그래 두뇌 퀴즈 머리를 잘 써야 맞출 수 있는 퀴즈야 사실 뭐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순 없지 오 네 뭔데요? 남자가 있었어 그게 너네야 이제 그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같이 있는데 비가 오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오냐? 나? 나 채권도 학원 갔다 왔지 채권도 학원? 어 뭐야 비가 오네 이 비 맞으면 위험해 빨리 저기로 피하자 응 빨리 빨리 가자 근데 이 비를 맞으면 죽어 녹아내려 오늘은 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연 이상 현상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산성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는 피부가 녹아내리는 위험성이 강한 비로써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어우 이 비 심상치가 않아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우리 어떡해 그렇게 비를 피해서 정자 아래에 있는데 그 정자 아래에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거야 지금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환자 그리고 그 환자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 죽겠어요 죽겠네 어떡해요 지금 이 비를 뚫고 갈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가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진짜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우산이 있었어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 근데 그 우산은 단 두 명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. 나한테 우산이 있는데 이 우산은 두 명밖에 못 써. 너네가 이 남자라면 어떻게 할래? 어... 나 같으면 그냥 아픈 사람이랑 같이 같이 병원에 가고 좋아하는 여자는 버려두고? 의사쌤은 뭐 비 맞고라고 해도 되잖아. 비를 맞으면 피부가 녹아내려서 죽는다니까. 좋아하는 여자보고 환자랑 같이 우산 쓰고 오라 그럴까? 아 어렵다. 이거... 이거 쓰고 환자분이랑 먼저 가세요. 그럼 너희들은 어떡하니? 이 비에 갇히게 생겼는데? 저희는 괜찮아요. 그보다 환자분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. 아... 죽겠어요. 죽겠어요. 아... 나 죽어. 아... 그래. 이 환자분 먼저 이송시키고 그런 다음 우산을 더 가지고 너네한테 오마. 네. 네. 고맙다. 꼭 다시 돌아오마. 우산을 의사 선생님한테 주고 환자랑 같이 가라고 한 다음에 나는 좋아하는 여자랑 있는다. 아... 그럼 되겠네요. 좋아하는 여자랑 있을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.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비가 내리냐? 자연이 너무 화가 난 거 아니야? 그러게. 많이 화난 것 같네. 그래도 난 너랑 있어서 좋은데. 음... 양달래. 자주 만나나 봐? 어? 아... 아... 그게 좀... 친한가 봐? 하하... 아니야. 안 친해. 소원 쓸게. 소원? 너 저번에 불닭볶음면 나한테 져서 나한테 소원건 하나 있잖아. 그럼. 내가 졌으니까. 소원 들어줄게. 아무거나? 말만 해. 말만 해. 말만 해. 말만 해. 말만 해. 말만 해. 소원을 막 기 판다? 오... 기. 아요. 아. 맞네. 그래. 소원이 뭔데. 앞으로 양갈래 다시 만나지 마. 그게 내 소원이야. 그거라면. 어어어어 뭐든 너가 들어준다고 해서 난 얘기했어 끝 응 알겠어 어 우산 들고 오신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이거라면 소원권 굳이 안 써도 되겠네 미안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누구? 오비키? 응 앞으로 이렇게 안 불러냈으면 좋겠다 미안 먼저 갈게 야 야 남만장 뭐야 아 진짜 짜증나 남만장 가자 그래 오바퀴 오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너 몇 년째 오바퀴라고 그러냐 남 뱀뱀뱀 뱀장아 오바퀴 아 진짜 몇 년째 오바퀴라고 그러냐고 남 뱀장아 오바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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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